이 교신은 바로 세븐틴 서예계입니다. 지금께서 호씨를 찾아서 오! 안 한꺼번에? 카메라 앞으로 서주세요. 네. 옷 찾았어? 바로 나. 아까 반아벽. 난 나니까 내가 반아벽. 퀸씨 장팔에 혹시 있어? 목벌씨가 아래한테 착쓰다 소시가 없는데 어떡하죠? 어떡해야 되는거죠? 와 좋다 좋다 지금 그냥 서예곡을 찍혀놔서 세븐핀 서예예곡을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 이미 화선인데 거짓말씨를 밖에 누군거야? 화선을 압수하면 내 표정한 친구 지금 잘 있니? 나 이거 뭐 있니? 여기야 자리에 앉아 형 세븐핀 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 가물 이거 내가 봤을 때 물 떠오르거든요 화장실이 약간 여기다 목물을 도시할까요? 아니요 물을 받아와서 열심히 하세요 마이크님 이거 거칠거칠한 이거 거칠거칠한지 이거 거칠거칠한지 미굴굴한지 알려주실거에요 여기가 거칠거치네요 늦게지지 않죠? 거칠거칠한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해에 화선지에는 거칠거칠한 부분을 해야하는거에요 뭐라고요? 설마 급여를 하시나?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굉장히 많으시고 왔어요 그럼 우리 세븐틴 저 양사이들이 정말 든든한 여러분 네 그냥 불러봤습니다 네 아 저기요 아령씨 예 정신이 아령입니다 아맞다 아저씨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부 지아비 부 지아비 지아비 정신이가 연관이 있나요? 네 연관이 조만간 있을거에요 왜요? 아빠대요? 디테일하게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새해 아빠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는대가 되세요 방이 부르잖아 네 네 아령형이 부르셨네요 네 아령형 네 부르셨네요 종이 좀 주세요 종이요? 네 직접 무언가 가져가십시오 아 그쪽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기가 막힌거 떠올라지겠다 그렇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저는 안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여러분들 화선이 여자입니다 남자요 제가 말 끝냈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남자 남자 화선이 남자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아니 생년월일 저희 재미있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방구차라고 아시죠? 아 소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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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차 소리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가 와 와 하나 둘 셋 넷 세븐틴 세븐틴경 손톱내가 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븐틴 숙소만의 게임은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저희는 숨바꼭질을 그냥 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꺼놓고 연습을 끝났을 때 다 씻고 불을 꺼놓고 시작하면 마지막 끝날 때쯤 딱 불을 아 진짜 못할겠어요 그러다 불을 키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네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 둘 셋 액션 넌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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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암컷 암컷입니다 이 자식 이 자식 이분 잡혔다 이분 지대 자기를 치장할 시간이 조금 남들과 많다는 것 같네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5 6 7 에 애교포텐 애교포텐 터진다 터진다 티니아버님 팀이 아버님 어 랭이 형이 저에게 정말 옷도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선한 외모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랜용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제알형 항상 생각해주시고 함께 연습하면서 열심히 저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알형 왜 저한테 그런 말씀 안해주시나요? 저는 잤습니다 끝인가요? 어머니와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게임이요? 어떤 게임이었어요? 나루토 나루토 스포일링 숙소에서 형광님과 같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누구랑 보셨어요? 부모님이랑 맞죠? 네 어지마 아니예요 부모님이요 친구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요? 네 팀주방에서 라눈이랑 계란 많이 먹었습니다 백발산 먹었나요? 네 백발산 먹었죠 세인데 부모님이랑 안 보냈어요? 아 부모님이 제가 집 안 가는 줄 알고 큰집을 내려가셨거든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퀴벌레 갈까요? 나오시죠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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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저 룩으로 나가고 싶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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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잠글이지 완벽한 trump 아 갖다거 먹물이 있잖아 먹물 없어요 묻었잖아 kids 웃ula 이게 뭐 너 초콜릿이야 저의 얼굴이 궁금해지나요? 안 궁금해 나와요 안 궁금하신거야 또 해야되는거야 쓰리려 없어진다 세븐틴이 여러분 네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 있나요? 잠시만요 느낌있게 느낌있으니까 세븐틴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느낌적으로 빵! 뛸 정도로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게 세븐틴TV와 함께 파이팅입니다 저희 세븐틴이 수많은 별 중에 최고가 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별입니까? 흥성같은데 로맨시카다 진짜 슬픕같아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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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송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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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송 저희 다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오오 무산나트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세븐틴 열심히 하겠다고요 중국어로 많은 부모호의 우리 수치자요 수치자요 와우 수치자요 심플하게 세븐틴은 색다롭게 색다롭게 같이 만들겠습니다 색다롭게 색다롭게 수치자요 또 만나요 수치자요 여기도도 지수 감사합니다 확실히 예 여기 잘 보시면 삼각형이 열여꼭이 되어 있어요 저게 바로 세븐틴을 열여꼭이 여기도 여리꼭이 나를 자랑스러워 해라 저를 자랑스러워 하면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소모팀 김 느낌표! 느낌표! 소리가 안 나요? 침묵! 침묵! 감사합니다! 수영이가 생각나요? 수영이는 어디지? 평강을 좋아하는 님이 제발 제발 공통이다! 꼭 들어주세요! 오장 님이 세븐틴의 눈뿐이다! 손 들어주세요! 푸니 아븐틴 님이 세븐틴의 눈뿐이다! 손 들어주세요! 수영이는 시작은 푸니 아븐틴입니다!